아 허억! 야 뭘 줘 이제 허억! 오호호! 오옵! 허억! 어 다리 안에 달게 막히래 어?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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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... 야 뭐 신기한거 많이 준다 나와버렸다 전설의 그것이 어 뭐야 아 스타버스트 코어가 그거네? 내가 지금 찾고 있는거 아니 리얼루템 왜 이렇게 많이 줘? 아 이런걸 파밍했어야 되는데 나 아예 안했구나 하이브포드 이것도 그거 같은데 그냥? 아 반하네 됐다 오염된 별 생성기 드디어 드디어 서머너템 하나 스티티스의 축복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피그미 목걸이 왜 안팔아 쟤 아니 피그미 목걸이 왜 안팔아 쟤 잠깐만 피그미 피그미 스태프를 소지해야 된다고? 오케이 피그미 목걸이 샀고 이제 집가서 어 어 그거 얻었다 강용술 두루마리 그러면 이제 파피르스 풍댕이 됐다 소원서의 휘장 성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드디어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 그러면 총 몇 마리니 여덟? 여덟마리? 여덟마리에 포션까지 먹으면 아홉마리 이제 그 녀석을 잡아보자 무빙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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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해 돌진졸신 아아 미친새끼 야 나비들아 좀 붙어갖고 공격좀 해봐 임마 홀리샛 홀리샛 어 어 충분히 승산있어 지금 괜찮음 아 아이씨 이런 양아치가 있나 아 이런 양아치대끼가 있나 빨리 죽여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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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밀당해 아 제발 아 하 진짜 미치겠네 어 야 블러드문이야? 어 블러드문이면은 그거 만들 수 있겠다 홀리샛 블러드 오렌지까지 냐암 어 야 초록색 됐어 20개 만들어 그지같은 게임 나 이거 이번에도 못 깨면은 테라리아 응 안잡어 응 안잡어 응 절대 안잡지 응 절대 안잡지 처음에는 그냥 빙글빙글 빙글빙 아 진짜 아니 왜 자꾸 밀당을 하냐 빙글빙글 안녕하세요 빙글빙글이에요 아 야 기질내나? 어 아니아니아니 자 장난 장난이야 지금 오 아 도망가 도망가 호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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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미친새끼야 그만해 그만하란 말이야 아 야 아니 진짜로 아 아이 대각선 아이 내 새끼 발가락 맞았잖아 이게 왜 맞냐고 야 아니 왜 자꾸 툭 치고 가 쟤는 허 허 허 허위 허위 사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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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가 패턴이 자꾸 꼬이네 사선 사선이었다가 사선 돌진 사선이었다가 갑자기 화나네? 나 얘만 2시간째 잡고 있어 야 이거 꽤 잘 버티고 있어 나 근데? 나 별로 안 남았잖아 어? 우리 좋았잖아 어어 진짜 미치게 이 새끼 야 움찔거린거 봤어 지금? 야 이 새끼 움찔거린다니께? 진짜 아 이번엔 말 안하고 빡 집중 할게요 아 흐흐흐흐흐 야 이게 다 왜 으에에에엑 아아 나 못하겠어 야 미친새끼야 이거 왜이렇게 빨라 아 어 어 어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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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엄마 나 해냈어 엄마 엄마 나 해냈어 이것이 나의 클러스다 쉽네 진짜 아니 만약에 나 개쓰레기 나오잖아 나 진짜 테라이가 접을거야 이거 어 먼저 서머너템은 없는거 같고 새로운 연료세포 묶음 얘는 왜 줄 서있는거야? 이거 만들면은 이제 좀 쉬워지겠지 그래도 하아 홀리새드 홀리새드 이거는 뭐랑 합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오오 플레유가 소환한 벌과 말벌이? 아 근데 고대 매니퓰레이터가 있어야되요 어 나 돈이 원래 이렇게 어 으 으 으 으 으 야 다 줄 서 퇴퇴퇴퇴 그 녀석 잡으러 가자 이제 듀쿠피씨로 바 바 바 바 바 바 반온적 어딜갔어 잠깐만 녹화본을 보면 되지 아 녹화본을 봤는데 지하에 있더라구요 반온적에 녹화를 안하고 한 20분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 다행인거 으흐흐흐 다행인거는 그 녹화가 꺼져있다는걸 봤다는거 그러면 준비를 해봅시다 어 맞아 생각해보니까 뭐 서머너는 서머너 무기를 들고 있어야지 딜이 더 세진다 라는 말이 있던데 딜이 정도인데 들면은 진짠가? 아 야 근데 저거 어떻게 잡냐 으에잇 오오 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우왕 이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 다시 떨어지고 흐흐흥 으흐흑 반복되면 뭐 잡히겠지 언젠가 아 마지막이요 난 또 그 지렁이 잡킨 질소 이러면은 그 말버를 한번 더 잡아야될 것 같은데 더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오케이 과연? 사용중인 나머지 미니언 슬롯을 모두 사용한 나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거니 너? 앗 진짜 역대급으로 개쓰레기 중에 쓰레기인데 이거? 펄스 터렛 조종기 만들자 오오 바로 올라간 다음에 펄스 터렛 조종기를 우와 미친 유도야 지렸다 요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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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어떻게 깨 아 너무 힘들어 진짜 요기 오오오오 요기 그나마 오오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